인류는 수만년 발전하며 오늘의 일을 얻지만 내가 대초에 창조한 인류는 오래 전 타락해 버렸다 그들은 나의 존재도 믿지 않고 나의 돌아옴도 환영하지 않는다 마지 못해 나의 요구를 따를 뿐 진정 나와 고락을 나누진 않는다 나를 알 수 없는 존재로 보기에 거짓된 미소 보이고 나의 비위를 맞출 뿐이다 나의 사역도 뜻도 모르기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인류 아니고 내 눈엔 인류가 아니다 그저 사탄의 포로인 인간 말조 사탄 거하는 산송장일 뿐 진실로 이른 오니 그날이 오면 나를 경배하느니 그들은 누구나 너희보다 고통 덜 알지니 욕과 바리세인보다 못한 믿음 그런 믿음 지닌 너희는 불의 날에 내 모세를 대적한 족장들보다 바리세인과 멸망된 소돔보다 더 큰 고통 받으리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인류 아니고 내 눈엔 인류가 아니다 그저 사탄의 포로인 인간 말조 사탄 거하는 산송장일 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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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인류 아니고 내 눈엔 인류가 아니다 그저 사탄의 포로인 인간 말죠 사탄 거하는 산송장일 뿐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